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평면벡터 단원이고요.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x 범위가 0부터 1에서 정의된 곡선 3y제곱은 x, x만의 제곱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죠. 즉,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평소에 풀었던 문제는 약간 다른 게 뭐예요? 여기 y제곱이죠. 즉, 음함수가 들어가 있는 함수의 뭘 구하라?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원래가 배웠던 곡선의 길이는 y는 fx골, 양함수골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식을 양함수골로 좀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은 y는골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y는골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3을 나누고요. 3을 나누고요. 그리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죠. 자, 양변에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y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자, 루트를 씌울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제곱이 벗겨지니까 되고요. 여기만 해서 루트에, 여기가 3분의 x에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대값 x 마이너스 일단은 1이 되겠죠. 맞아요? 절대값 x 마이너스이다. 하지만 어차피 앞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절대값이 벗겨짐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차피 이 절대값은 뭐하다?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x 마이너스로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단은 학생들이 이 곡선에 대한 식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해당하는 정의역 자체가 0부터 1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 값도 0이고요. 1 집어넣은 0이고, 여기가 플러스인 건 전부 다 양수, 마이너스가 응수니까 이 그래프는 0부터 1 곡선의 구간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그냥 0과 1을 지나면서 여기 위쪽에 어떤 곡선이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에 대칭돼서? x축에 대칭돼서 아래쪽도 있겠다. 당연히 이 곡선의 길이나 이 곡선의 길이는 같을 거니까 우리는 위에 거 하나만 구해서 몇 배를 하겠다? 두 배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뭡니까? 아, y는 플러스 루트 3분의 x의 x 마이너스를 곡선의 길이의 몇 배다? 두 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볼까요? 자, 곡선의 길이 공식 알고 있죠? 곡선의 길이 공식. 자, 그래서 곡선의 길이 선생님은 l이라 그럴게요. 그러면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의 루트에 1 더하기 지금 우리가 저 주어지는 y는 꼴씩을 뭐 해야겠다? 미분해야겠다. 따라서 y 프라임이에요. 그럼 여기가 선생님이 미분을 해 볼게요. 그럼 미분한 거의 제곱이고요. 주어져 있는 식이 좀 복잡했으니까 한번 여기다 살짝 쓰고 지울게요. 그럼 y가 지금 플러스에 우리가 루트 3분의 x에 지금 x 마이너스를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이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일단은 루트 3분의 1 앞으로 빼놓고요. 루트 x와 x 마이너스를 곧미분할게요. 그럼 루트 x를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2루트 x분의 1이죠. 2루트 x분의 1에다가 여기는 가만히 있고요. 더하기에 이거 가만히 있고요. 얘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겠다. 그럼 얘만 뭐하자? 통분할게요. 통분하게 되면 루트 3분의 1에다가 얘로 통분해야겠죠? 그래서 얘가 2루트 x에 그럼 여기가 2루트 x를 곱하면 2x가 되는 거니까 얼마? 3x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이제 제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곱까지 한 식을 집어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식을 지금 제곱하게 되면은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아, 얼마죠? 12x인가요? 12x에다가 그리고 얘의 제곱이죠. 9x 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1만 더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계산하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 12x와 이 1이 만나면서요. 여기 dx가 빠졌네요. dx 12x와 얘가 만나면서 이 12x는 6x, 마이너스 6x가 만나면서 여기가 플러스 6x로 바뀌어요. 즉, 0부터 1까지 루트에 여기 이렇게 써요. 12x에 여기가 플러스 6x가 되면서 방금 이 계산이 3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으로 바뀐다. 됐죠? 거기에 dx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루트를 벗겨주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는 앞으로 쭉 나오면서 0부터 1의 여기가 2루트 3분의 1 앞으로 좀 빼줄게요. 그리고 여기가 루트 x에다가 여기는 완전 제곱 벗기는데 원래 절대가 0부터 1에서 양수니까 그냥 3x 더하기 1이 되겠다. 그 다음 이제 반반이죠. 반반. 따라서 여기를 선생님 좀 이쁘게 쓸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3에 x의 2분의 1 승에다가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승 이렇게 꽂힐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얘만 이제 우리가 뭐 하자? 적분하죠. 계속 할게요. 여기다가 옮겨서 적분할까요? 그러면 2루트 3분의 1 앞으로 빼주고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적분하게 되면 여기가 3에다가 얘를 적분이죠. 더하기 1의 역수 그래서 3분의 2에 x의 2분의 3 승에다가 그리고 더하고의 역수 더하면은 2분의 1이 되는 거 역수하면 더하기 2에다가 x의 더하기 1 2분의 1 그리고 이렇게 0부터 1이 되겠다.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구한 거 항상 2배를 마지막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루트 3분의 1에 계산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1 집어넣은 거 1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달라서 2에다가 더하기 여기도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으면 다행히 0이네요. 그래서 중괄호가 필요 없이 이렇게 돼서 얘가 얼마냐면은 4니까 얘랑 만나서 얼마?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됐죠? 그런데 항상 중요한 거는 아까 거기 몇 배? 2배가 되겠죠. 답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2배니까 답은 루트 3분의 4고 여기가까지 할까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아, 3분의 4 루트 3이 돼서 얘가 주어져 있는 저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